금요일 먹을 것은 이건데 맛있게 먹을게요 잡힌 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문치 여문치 한번 먹어볼게요 여문치 내가 좋아해 여문치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은 거 네, 양념은 여기서 먹기 좋더라 이 맛은 행복해요 이 맛은 너무 맛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맛있어 맛있어 이거 파김치 아니구나 김치 장사에요 이거는 카스테라 모찌 음 그냥 찹쌀떡 맛인데 이 샐러드는 케첩 있어야지 원래 샐러드도 쓰나? 이게 같으면 개 맛있다 여묵이치 먹을까? 여묵이치는 한 몽탱이로 먹어야 돼 맛있네 맛있네 이거 맛있네 음? 음? 맛있어 이상해 이게 면이 뿌니까 이제 맛있죠 초파리도 먹어야 돼 초파리도 볶음밥 곱배기를 이렇게 다 안 비비고 이렇게 먹거든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간짜장 양파도 여기여서 먹으면 맛있거든 음 이래서 볶음밥에 내가 간짜는 시킨거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이런 그 중화유래는 단무지 보단 김치건 더 맛있어 간짜 아 어 음 음 음 음 음 와 2프로 괜찮습니다 난 간짜장 이 마지막 양념 소스가 왜 이렇게 좋지? 너무 맛있어 2프로 개맛있네 나는 포카리스웨트보다는 2프로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제맛있네 진짜 파김치 파김치 이것도 파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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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김쳐 파김치 파김치 자 자 ú sv 와 내가 나 진짜 한국사람이 아니었으면 어쩔지 기다려봐 하나 둘 셋 와 이게 트름이 언제 나올지도 알 것 같아 여전히 와서 이거 진짜 그리고 그냥 배가 고팠어요 왜냐면 아침에 와 이걸 아주 그냥 이거를 즉석 비벼가지고 밥이랑 양파 간차장에 양파 있지 양파 하나 둘 셋 무 그냥 드름이 아주 소화 다 됐어 자 파김치 아 근데 오늘따라 파김치가 익어서건지 내 입맛에는 좀 안맞네요 열무 으흠 으흠 음 이거 외모 한참 너무 익은 건 난 별로 잠택니 어서 와요 이거 해장국인데 계란쿠이 카스테라모찌 후식으로 먹을게요 짜장면 먹으면서 이거 먹으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킹크랩에 배추김치를 싸먹는 느낌 와 맛 참 좋같아요 맛있네요 맛있어요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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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 이거는 계란 껍질 찹힌 것 같은데? 아 와 진짜 님들 이게 하나 둘 셋 진짜 점심엔 중화요리다 오늘은 진짜 응? 응? 이게 방금이다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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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회원님 생각해 고맙습니다 응? 감사합니다 아 응? 이거 진짜 이거 다 같이 하나 둘 셋 다음에 먹는 거는 다음에 먹을 few 응? ish